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비상홍 7과의 read more 지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an mold draw a map 이렇게 되어있죠 의문문이네요 mold 하면 곰팡이죠 곰팡이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가 자 갑니다 cars trains and planes make travel very easy 자 자동차와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들이 make travel very easy 자 5형식이네요 앞에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주어구요 그죠 cars trains and planes가 주어고 make가 동사 그 다음에 travel이 목적어 easy가 보호 매형식 네 그래서 오영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차와 기차들과 비행기들이 만든다 여행 이동이라 그러면 되겠죠 여행을 매우 쉽게 만든다 어디 가는걸 매우 쉽게 만듭니다 unfortunately when many people travel pollution and wasted time have measurable side effects 몇 가지 어휘를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긴요 unfortunately 불행이 도죠 어니 붙어서 fortunately 하면 운이 좋게도 어니 붙어서 부정접도사 언 불행이 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폴루션 오염과 웨이스티스 웨이스티드 소비된 시간 주어가 두 개에요 폴루션 and wasted time 낭비된 시간이 have 가집니다 뭘 가죠 매조로브라면 이 단어도 눈에 보셔야 돼요 상당한 측정할 수 있는데 상당한 사이드 이펙트 요 단어 기억합니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부작용을 가집니다 what if traffic network were more efficient 자 여기 중요한게 나오는데 what if 도 알아야 되겠죠 뭐뭐 하면 어떻게 될까 뭐뭐 하면 어떨까 라는 뜻이구요 트래픽 네트워크 자 교통 네트워크 이 워모 이피션터 뭐예요 효율적이 된다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이때 갑자기 주어가 트랙 네트워크 단수인데 왜 월을 쓴가 왜 월을 썼죠 네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 현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해를 때요 즉 교통 네트워크 교통 체계가 더 효율적이라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막 현재 사실의 반대로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현재 사실의 반대죠 우리가 보통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는 항상 비동사는 월을 씁니다 과거 동사 일반 동사는 과거 시절 쓰는데 비동사는 월을 씁니다 가끔 학생들이나 유튜브에서 이제 댓글로 물어보는데 월을 쓴 걸 봤다고 하는 거죠 이제 문어책 아닌 구어책에서는 회화에서는 이런 문법학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문법 원칙이죠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을 지켜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what if 도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합니다 뭐뭐 하면 어떨까 뭐뭐 하면 어떨까 됐습니다 다음 seemingly an intelligent slime mold may hold some answers and more seemingly 겉보기 부사요 seemingly 겉보기 여기도 또 부정점 부사가 왔네요 지능이 없는 그죠 지능이 없는 on 이에요 slime mold 점균유라는 거죠 곰팡이의 일종이에요 점균유가 may hold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겉보기에 보면 어때요 지능이 없는 그런 점균유가 몇몇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more 또 더 많은 answers죠 반복되면 생략하죠 answers 더 많은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may는 약한 추측 뭐뭐 일지도 모른다 허가 이런게 아니에요 뭐뭐 해도 좋다가 아니라 약한 추측입니다 네 다음 네 다음 some slime mold 점균유들은 not quite an animal or a plant 여기서 조심해둘게 뭐냐면 점균유들은 이때 quite는 부사예요 완전히 꽤 뭐 이런 뜻인데 지각하면 완전히 동물이나 식물은 아니다 입니다 조심합니다 부사에 부사 완전하느라고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동물 식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동물도 식물도 아닌 거예요 they feed on that plant material so they can be found on grass, on trees, and even in an air conditioner 그것들은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동사나 형용사나 명사 뒤에 같이 오는 전사를 묶어서 기억하자 같이 기억하자 feed만 여유지 마시고 feed on 뭐뭐를 먹고 살다 죽은 식물의 물질 식물체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명이 받을게 먹고 산다 그래서예요 그래서 콤마가 있고 쏘가 붙어야 얘가 등위접속사라고 하죠 등위접속사 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해라 해야 되죠 콤마 쏘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은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언그레 잔디나 나무나 심지어 에어컨에서도 발견될 수 있대요 왜 죽은 식물의 그 식물체들을 찌꺼기나 뭐 이런 거죠 음 이런 것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슬라임볼드 슬라임볼드 점균유는 음식을 발견한대요 어떻게? 뭐뭐 함으로써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자 send out send out 내보내는 거죠 밖으로예요 그렇죠 뭐를? 팔을 send out 밖으로 팔을 내보내므로써 어떤 팔이냐면 reach out 어디어디에 도달하는 거죠 즉 근데 out이 붙었으니까 뻗는 거예요 이렇게 reach out 자 그래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like web web 거미줄처럼 거미줄처럼 뻗어가는 뻗어가는 팔을 내보내므로써 음식을 찾는대요 그러니까 이제 팔처럼 생긴 실제로 팔은 아닌데 팔 같은 그래서 이제 여기 인용보호를 쓴 거죠 그것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찾는데 그게 마치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When an arm finds food food it grows to transport the food and other arms that do not find food become similar saving energy 자 그 팔이 한 팔이 이제 음식을 발견해요 했을 때 그것은 자라요 그렇죠 이때 있음 당연히 앞에 있는 팔 자 어떻게 이렇게 to transport transport the food 자 음식을 뭐예요 transport 운송 이동환 시키는 거죠 어 옮길 수 있게 옮기기 위하여 그렇죠 옮기기 위하여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사구의 목적이에요 늘어나야지 옮길 잘 그 음식 이제 먹이를 운송할 수 옮길 수 있으니까 잘하구요 other arms 중요합니다 그 팔이 해갖고 나머지 모든 팔이에요 그죠 나머지 모든 팔들은 어떤 팔이냐면 do not find food 먹이를 발견하지 못한 팔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do예요 does가 아니라 그래서 팔들은 어떻게 돼요 become smaller 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역할을 하는 그 팔만 잘하는 거죠 컴마 ang 뭐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분사구문의 뭐 무슨 상황 그렇죠 부대 상황 에너지를 saving 절약 저축 saving 절약 하면서 컴마인지 절약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if this process goes on inefficient paths are eliminate and efficient paths are made store 만약에 이 과정 잘 보세요 이런 게 중요하다 이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뭐예요 먹이를 발견한 팔은 자라고 아닌 팔들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그거를 this plus 이 과정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형부제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문제 알만의 위치를 고르시오 미칠 부분 가리키는 의미를 고르시오 찾으시오 뭐 등등 문장 순서를 고르시오 이렇게 이 과정이 있고 우선 계속되는 거죠 이때 어는 부사죠 당연히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inefficient 효율적이지 않은 아이고 효율적이지 않은 path 길들은 eliminate 강세역이 오죠 제거되고 제거되고 효율적인 길들은 어떻게 돼요 경로 길 하면 좀 그런데 경로 는 만들어지죠 수동해요 그 다음에 보호죠 더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비효율적인 것은 어떻게 돼요 eliminate 제거되고 효율적인 것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더 강해지고 됐죠 반대요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강해지고 by nature 자연적으로 slime moles are able to find the best way to join two or more areas together 이라고 했습니다 정균 유들은 증명들은 뭘 발견할 수 있대 최고의 방법을 삐리리 할 방법이겠죠 형용사 구 join 연결하는 거예요 뭘 연결해요 두 개 혹은 more areas 더 혹은 두 군데 이상의 지역을 연결하는 거죠 together 함께 연결할 수 할 능력을 가지고 있네요 be able to 뭐 뭐 할 수 있다 네 다음 in an experiment scientist from slime moles where dokyo would be on a map of Japan 자 한 실험에서 전치사고는 가로 묶습니다 과학자들이 두었습니다 점균 유를 두었어요 어디 어디에 부사절이에요 조심합니다 이 외연은 외연은 관계부사로서 명사절 형용사절도 되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장소에 부사절도 된다고요 다 돼요 다 돼요 명사절 형용사절일 때는 뭐예요 관계부사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관계부사로서 명사 형용사절이 되기도 하고 뭐예요 장소의 부사절로도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절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이제 부사절이에요 자 그래서 점균위를 두었는데 어디에 넣냐면 도쿄가 있을 곳이에요 would be 어디 map of Japan 일본의 지도에 있을 곳에다가 이제 점균위를 한번 이렇게 놓은 거예요 됐죠 they put food where major cities were located on the map 그들은 두었대요 음식을 둔 거죠 어디에 또 역시 또 나오네요 한번 더 부사절 주요한 도시들이 위치되어 있는 on the map 지도에 위치되어 있는 그곳에 이제 주요 도시들의 먹이를 놓은 거죠 after few days the slime mall created a design similar to the actual race system around 도쿄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after few days 첫 번째 봐야 될 건 a few 다음에 보다 복수명사 기억 few 거의 없는 a few 약간 있는 few든 a few든 man 뜻만 다 다르죠 얘들은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복수명사 온다 자 그래서 며칠 후에 슬라임 몰드 정균 유들이 만들었대요 디자인 만들었습니다 중요하죠 모모와 유사한 similar to 기억해야 되죠 similar 가 아니라 similar to 모모와 유사한 여기 생각했던 게 뭐예요 위치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어 과거네요 sorry 그러면 was 단수고 사물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 created 과거잖아요 그죠 which was similar to 2도 기억 모모와 유사한 디자인을 만들었냐면 the actual ray system 아하 실제 철도 철도 어 그 시스템과 유사한 유사한 그 디자인을 만들었대요 around 도쿄 주변에 if it works for rain network could it work for other networks too 아니야 그것이 works 작동 일한다기보다는 그죠 지금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rail networks 그죠 철도의 네트워크에 철도망 하면 되겠죠 철도망에 효과가 있다면 그건 할 수 있을까 역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른 네트워크에도 other plus 복수명사 그죠 다른 네트워크에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음 researchers are now looking into whether slime balls can help create better communication network 자 이거 중요하네요 연구원들이 연구원들이 지금 look into부터 봅시다 조사하다 들여다보는 거니까 그죠 조사하다 들여다보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웨더죠 명사절이에요 전지사 인투의 목적어인 명사절이 명사절이 이렇게 표시하죠 전지사 인투의 목적어예요 자 어디까지냐 끝까지에요 자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이때는 if로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if가 whether의 뜻일 때는 if가 whether의 뜻일 때 즉 인지 아닌지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여요 지금 인투 전지사의 목적어잖아요 그죠 if가 whether의 뜻으로 명사절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if로 대신할 수 없다 연구원들이 조사하고 있는데 뭐뭐 인지 아니시죠 슬라임 볼 점균유가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 또 to create to 생애 뺀 거죠 하우프의 목적으로 툴을 써도 되고 툴 부정사 툴을 뺀 원형 부정사 써도 되죠 그래서 점균유가 만드는 걸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뭘 만들어요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 커뮤니케이션 뭐에요 통신망 그죠 의사소통 네트워크스 이니까 그냥 통신망 하면 돼요 묶어서 그냥 통신하는 네트워크니까 의사소통하는 통신망을 만들 수 만든 거를 도울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죠 during natural disasters people tried contact friends and family during 모모하는 동안 천연 재해 자연재해 이때 포 쓰면 안 되죠 during 이때 어떤 이렇게 사건이 올 때는 모모하는 동안일 때는 during 숫자가 오면 for 둘 다 뜻은 우리말 뜻은 모모 동안이고요 자연재해 동안에 사람들은 try to 부정사죠 모모하려고 노력하다 에스다 이건 알 거라 믿지만 알 거라 믿지만 try to 부정사는 목적 오면 try 뜻이 노력하다 투부정사의 뜻이 아니고요 try 뜻이 노력하다 에스다 또 try 목적으로 동명사 오면 시험삼아 동명사 해보다 여기선 당연히 그죠 어 친구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험삼아 보는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력하겠죠 그래서 2 부정사 딱 친구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컴마 속 그래서 cell phone use increases a lot 그죠 cell phone 우리 콩글리시로 핸드폰 모바일 폰 니 사 핸드폰 사용이 핸드폰 사용이 증가하죠 a lot 많이 스마트 랜고 에피션 네트워크 may keep service up so loved ones can stay in touch 자 여기도 단어 좀 봅시다 스마트 더 영리하고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즉 그런 통신망이겠죠 그죠 네트워크 may keep 유지해요 서비스를 up 업은 강조하는 부사예요 서비스 keep 자체가 유지하는 거죠 근데 업이 붙어서 강조해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계속 뭐뭐하다 서비스를 유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할지도 모르는 거죠 콤마 쏘 또 콤마 쏘도 계속 나오네요 그래서 loved one 사랑하는 사람들 정확하면 사랑받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나한테 사랑받는 사람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can stay in touch stay in touch 어떤 상태로 있어요 연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락을 유지하는 거죠 stay in touch 이 표현도 잠깐 받으시고 연락을 유지하다 stay in touch one day 언젠가 미리 언젠가요 someday는 과거에 언젠가고 언젠가 The simple slime mold may become a designer for other networks of the future 그 슬라임 simple slime mold 그 단순한 이 점균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디자이너가 될지도 모른데요 그죠 뭐 for other networks 또 나왔죠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다른 네트워크 of the future 미래에 다른 네트워크를 위한 디자이너가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균유 균유 봄팡이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릴 수 있다 지도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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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